화재 및 전기충격에 안전한 세계 최고급 도어록 텔로스가 출시됐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도어록 텔로스는 매혹, 성능, 열정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STC-IT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4년여의 연구개발로 완성된 제품입니다. 텔로스는 도어록이 가져야 될 기본 성능, 하대접 관점에서 개발됐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페넥 릴리즈 기능을 기본 탑재했고 기본적으로 케이스 규격의 2배에 해당하는 정전기 회로를 자체 개발해서 완성한 가장 안전한 제품입니다. 텔로스는 외장의 유럽 최고급 가죽과 럭셔리 디자인을 과감하게 채택해 예술적이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텔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최근 전기충격에 속수무책인 일반 도어록에 비해 STC-IT에서 자체 개발한 정전기 방지 회로를 탑재해 전기충격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텔로스는 이미 유럽,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럽식 클러치 방식을 도입 실내에서는 별도의 키 조작 없이 핸들을 돌려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 화재, 지진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손잡이를 돌리면 하드웨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패닉 릴리즈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로 FM 방식의 제어코드 변동 암호화 방식의 실내용 무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으며 핸드폰 고리용 카드 형식의 스마트카드는 물론 일반 교통카드도 이용이 가능해 휴대성의 이점을 살렸습니다. 세계 최고급 디지털 도어록 텔로스 텔로스는 도어록 시장에서의 국내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디지털 도어록의 안전성 문제에 불안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